정교한 드리블 이야 흐름 좋아요 낮게 슛 골 추격에 성공합니다 좋네요 시간을 생각하면 아쉽겠어요 공간으로 패스 슈팅 골 찍어 차줍니다 손흥민 박스 안쪽으로 공을 올립니다 견디다 골키퍼 손방 황희조 받을 수 있을지 황희조 골 후반전 시작합니다 좋은 차 때립니다 아 좋은 스루패스였지만 골로 연결 스루패스 합니다 슈팅 골포스트 강타 다시 한번 슈팅 골 다시 한번 슈팅 골 받을 수 있을지 왔어요 슈팅 크로스바를 때립니다 좋은 선박을 보여주었습니다 박지성 줄 곳을 찾습니다 이강인 슈팅 골입니다 자 이제는 딱 1점 4 나이티드 뒷공간으로 잘 들어갔습니다 황희조 가운데로 넣습니다 헤더 때립니다 득점입니다 좋은 헤더였어요 침착하게 머리로 잘 밀어넣네요 손흥민 때립니다 마침내 따라잡는데 성공합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마지막으로 열렸습니다 오른쪽 잘 벗습니다 뛰어서 주는데 슈팅 골 들어갑니다 부분도 께서 그런데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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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감사합니다.